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. 할 수 있는 건 창밖을 내다보는 것 뿐이었고 갈 수 있는 곳은 제 방 안 뿐이었습니다. 어제는 전 세계의 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내 세계가 방 하나로 줄어든 것만 같았습니다.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.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